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갈 것은 은할수 가보도록 하지요 하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고민없이 일단 광역기를 써서 왜 쓰냐 억울하게 죽으면 억울하니까 안보여 아 죽었다 아니 억울한데? 억울하게 죽었는데 안보여가지고 내 캐릭터가 어딨는지 못봤어 아 그래픽 꺼야되겠다 에이 오래걸리겠어 1페이지 안보여 캐릭터가 그래픽을 빨리 꺼야겠다 그래픽을 빨리 꺼야겠다 아 아 이렇게 오래걸린적 없었던거 같은데 아 아 좀 꺼놓도록 할게요 저 제가 안보여가지고 아 아 이렇게 위에서 보인다는거구나 이제 이제 얘 즉샷을 해준다고 음 위에서 떨어지는게 보이네 이거죠 미리 날라오기 전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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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큰 거 큰거 보이는건 좀 큰거같다 아 뒤졌네요 어우 잘 안되네요 왜 가다 멈췄냐 확실히 큰거 보이는건 좋다 큰거는 좀 예측하면은 미리 좀 할수있으니까 좀 죽었죠 이거 그렇겠지? 어 아니 죽을거면 빨리 죽지 늦게 죽는거에요 신스킬 딱 한번 써주고 싹 스파이도 좋았습니다 다행히 맞췄네 아 뭐하는거 설마 그건 안돼 그건 안돼 못 깨는건 안되던데 느낌이 안좋다 아니 이거 근데 나오나마나 똑같은거같은데 그래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려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이 갓 안좋는거 ㅎㅎㅎ 저깬 좋은거같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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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기다리세요 아이구고요 아 끝에 안떨어지길 바라면서 에이 ㅎㅎㅎㅎ 안떨어지길 바라는데 아오케 조각하나 나왔네 쓰읍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